네, 제 2장 내용 이해 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심화재 찾기라는 건데요. 독해 알고리즘에서도 첫 번째 패턴이 바로 중심화재 찾기입니다. 중심화재를 찾는 건 사실 중심화재가 뭡니까? 이런 유형이 피셋에서 자주 나오는 건 아니죠. 너무 쉬운 타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이걸 찾아라 라는 문제는 나오지 않더라도 중심화재를 찾아야 문제가 수월히 풀리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중심화재를 찾는 게 실제 어떤 유형들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지금 중심화재를 찾을 땐 지문 또는 한 문단 전체에 반복되는 말을 고른다. 근데 반복된다고 다 중심화재는 아니에요. 반복되는 것 중에 구체적인 말이나 특수한 말이나 비유적 표현이나 무의미어 어떤 것을 지시하는 말 이런 것들은 중심화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글이 좀 외연적인 얘기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쭉쭉쭉 독해를 이어가면서 본질적인 핵이 나올 때까지 팬터치를 하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서 진짜 중심화재가 나올 때까지 반복되는 말이지만 구체어가 아니라 관념어 그 다음에 특수어가 아니라 글 전체에 영향을 주는 한 단어 비유어가 아니라 비유가 가리키는 본질 그리고 무의미어가 가리키는 그 대상을 찾으려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반복되는 말이 만약에 여러 가지라면 서술의 주성분이어야 되고 수식을 받는 말 그리고 열거된 내용이 있다면 그 열거된 내용을 포괄하는 말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찾아낸 중심화재는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중심화재가 여러 개다? 자 그러면 두 가지다. 그러면 이분법 팬터치를 씁니다. 동그라미 네모나 동그라미 세모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비교대조를 시키면 그 두 대상을 그러면 동그라미에 대해서는 밑줄 그 다음에 세모에 대해서는 물결 이런 식으로 팬터치를 쫙 하셔서 이게 지문이 길든 복잡하든 간에 선지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판단을 할 때 머릿속에 표가 바로 그려지도록 뭐 때문에? 밑줄 물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지문으로 다시 가도 밑줄 물결이 다 되어 있어서 선지 있는 것을 바로바로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두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지문에서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골라내는 실력이 갖추어진다면 표시해둔 밑줄이 도움이 됩니다. 내용 추론 중에 난도가 낮은 문제나 주제문제 찾기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중심화재 찾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주제나 결론 이런 걸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내용일치형은 중심화재에 대한 서술부들을 가지고 왜곡을 하거나 그러면서 거짓 선지를 만들기 때문에 글을 읽을 때 중심화재에 대해서 미리 선지에 나올 것 같은 것들을 골라내는 데 큰 도움이 되죠.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발문 보시겠습니까? 예제 1번입니다. 자 민간경력자 채용 2014년도 문제입니다. 자 다음 글의 내용과 부합하는 것은 이거를 내용일치 금성발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만 참이고요. 나머진 거짓말입니다. 저는 이럴 땐 지문이 짧으면 지문부터 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 선지 중엔 거짓말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거짓말이 잔뜩 있는 선지량을 머릿속에 넣고 지문을 보면 어? 나 비슷한 선지 봤어. 그런 다음에 속단하기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참인 선지 하나밖에 없으니 지문부터 가자. 이게 낫죠. 자 그러면 지금 내용을 볼게요. 제가 펜터치가 되어 있는 버전을 보여드렸는데 우리 교재를 보시면 좌측엔 펜터치가 없는 상태 우측엔 펜터치가 있는 상태로 예제에 대해서는 이 내용이 제시되어 있어요. 그럼 왜 우측에 펜터치를 해놓아드렸을까요? 여러분들도 문제를 풀면서 펜터치를 하겠지만 그 펜터치가 얼마나 답안에 도달할 때 유용했는가 그거를 판단해보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열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본인이 세 문제를 풀고 이렇게 이거보다 더 잘 풀 수 없었나? 더 빨리 잘 풀 수 없었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더 좋거든요. 자 그럼 제가 펜터치를 하는 이유를 보여드릴게요. 그냥 펜터치 보세요. 그렇죠? 이게 아니라 왜 여기다 쳤는지 얘기해드릴게요. 자 화랑도는 군사력 강화와 인재 양성을 위해 신라진흥왕 때 공식화되었다. 여러분 이때 이 문장을 보고 바로 화랑도에 친 게 아닙니다. 그럴리가요. 이 중에 어떤 문장이 중요할 줄 알고 화랑도에 치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읽고 두 번째 문장까지 읽어서 공유하는 대상을 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첫째 문장과 둘째 문장을 보면 화랑도가 지금 공유되는 중심화제거든요. 그래서 그때 치는 거죠. 어디까지 읽고 여기 화랑도는 까지 읽었을 때 그때 저기다 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 화랑도는 이때 공식화되었다. 그럼 여기다 펜터치를 조금 더 하면 이따가 선지에 언제부터 공식화되었는지가 나올지도 몰라 혹은 목적이나 그러면 공식화에 이렇게 치세요. 그리고 공식화한 목적과 공식화한 시기는 여기 있다. 라고 이정표를 박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화랑도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기까지 국가가 필요로 하는 많은 인재를 배출했다. 여러분 인재 여기도 나오잖아. 인재항성 한 번만 치자고. 자 그 다음에 화랑도 내에는 여러 무리가 있었는데 각 무리는 화랑 한 명, 자문 역할의 승려 한 명 그리고 진골이와 평민에 이르는 천명 가까운 낭도 여러분 여기서 열거잖아요. 열거의 시작 부분부터 열거가 닫히는 부분까지 괄호를 틀게. 어디부터 어디까지? 각 무리에는 각 무리에 화랑 한 명, 승려 한 명 그리고 천명 가까운 낭도들 이렇게 근데 제가 밑줄을 어디에만 쳤죠? 맨 마지막에만 쳤죠? 지금 친 게 아닌 거야. 일단 묶어놨어. 묶어놓고 밑에를 보면 화랑은 이물이의 중심인물로 진골귀족 가운데 낭도의 추대를 받았다. 이건 누구예요? 화랑. 그죠? 자 그래서 화랑이랑 진골귀족 가운데 낭도의 추대를 받은 그럼 낭도는 누군데? 천명 가까운 그 무리. 이렇게. 이렇게 유기적으로 읽어주세요. 자 그 다음 낭도들은 자발적으로 화랑도에 가입했으며 연령은 15세에서 18세까지였습니다. 수련 기간 동안 무예는 물론 춤과 음악을 익히고 심신을 단련했죠. 수련 중인 낭도들은 유사시에 군사작전에 동원되기도 하고 수련을 마친 낭도들은 정규부대에 편입돼서 정책 군인이 되기도 했는데 이거 다 열거잖아. 무슨 열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화랑이 되었느냐부터 시작해서 그죠? 그러면서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그러니 이 부분은 다 일일이 치면 다 쳐야 돼. 그러지 말고 그냥 묶어. 이들이 어떻게 가입해서 화랑도에 무슨 일을 했느냐. 묶어 만나요. 그 다음에 화랑도는 불교의 미륵신앙과 결부되어 있었다. 여기서 정지. 저라면 지문에서 이게 여러분들 실제 시험지에서 몇 번 자리에 놓였었느냐. 그리고 나의 컨디션이나 집중도가 어떠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에 이쯤에서 긴장이 너무 되고 이 이상의 지문을 읽을 때 내 머릿속에 기억의 밀도가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여기쯤에서 중간에 선지로 갔다가 돌아오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거를 끊어 읽기라고 합니다. 근데 난 이 정도는 읽을 수 있어. 게다가 펜터치도 치면서 했으니까 이따가 관련 선지, 관련된 내용을 찾을 때 바로 갈 수 있어. 하면 그냥 읽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드릴까요? 중간에 한 번 선지로 갔다 돌아오는 거 보여드릴까요? 아니면 끝까지 가서 이제 선지를 쫙 처리하는 거 보여드릴까요? 지금 문제가 예시가 두 개니까 얘는 끊어 읽게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읽었어. 여기까지 읽고 1번에 가볼게. 평민도 화랑이 될 수 있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화랑은 낭도들이 추대했죠. 누구 중에? 진골귀족 가운데. 에헤 그러니까 평민은 화랑은 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 그래서 1번 땡. 화랑도의 본래 이름은 용화양도였다. 못 봤지? 그럼 나 이거 못 봤어. 이따 찾아야지. 자 그 다음에 미륵이라고? 어? 미륵은 다음 문단에 나와. 자 그래서 미륵이 여러 명인가? 이것도 아직 모름. 그 다음에 낭도는 화랑에 추천을 거쳐 가입했나요? 자발적으로 가입했나요? 우리 어떻게 가입했는지 나왔죠? 자발적이야. 그래서 이건 필요 없어. 자 그 다음 화랑도는 신라의 신분제도를 해체했다. 아직 안 나왔지. 이거 이따가 찾아봐야지. 자 그래서 선지 5개 중에 2개는 처리가 되었고 3가지에 대해서는 질문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지를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읽으면 더 빨리 읽게 되죠? 자 그러면 뒷부분을 볼까요? 자 화랑도는 불교의 미륵신앙과 결부되어 있었는데 진골 출신만이 될 수 있었던 화랑은 도솔천에서 내려온 미륵으로 여겨졌다. 아 그럼 화랑이 미륵이야. 그 집단 자체가 미륵을 숭상하는 무리가 되는 거죠. 화랑의 김유신이, 화랑 김유신이 거느린 무리를 당시 용화향도라고 불렀는데 여러분 김유신의 무리가 용화향도죠. 용화향도죠. 그럼 이거는 많은 화랑도들 중 하나가 용화향도인 거예요. 그러니 화랑도의 본래 이름이 용화향도가 아니라 용화향도가 화랑도의 이제 한 물이었던 거죠. 용화라는 이름은 미륵이 인간세계에 내려와서 용화수 아래에서 설법을 한다는 말에서 유래했으며 향도는 불교신앙단체를 이루는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화랑도 중 용화향도가 있었던 거야. 그러면 여기 아까 전에 선지에 이런 말이 있었어. 화랑도의 본래 이름은 용화향도였다? 여러분 이건 출제자가 자주 쓰는 트릭 중 하나인데 잘 보세요. 용화향도의 이 이름의 어원. 이거를 어제 왜 이렇게 지었느냐. 유래라고 봐야지. 유래. 왜 이렇게 지었냐. 이건 나왔지만 하지만 화랑도의 본래 이름이 아니라 화랑도 중 한 무리의 이름이거든요. 그런 게 땡이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화랑도 자체가 여러 무리였으니 각 무리 중 한 명씩의 화랑이 다 거기서는 미륵으로 여겨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화랑도가 여럿이라는 건 여기서 미륵이라고 간주되는 화랑도 여러 명이었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3번이 답이겠죠. 각 무리당 화랑이 하나씩 다 있으니까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더 봅니다. 여기서 화랑도가 크게 활동하던 시기는 골품제라는 신분제. 신분제 찾고 있죠 우리가? 골품제 치고. 자 그리고 이때 화랑도는 신분계층 사회에서 발생하기 쉬운 안력이나 갈등을 조정을 했어요. 아 그러면 신분사회에는 갈등이 있어. 그걸 조정을 하면 신분사회가 깨질까 안정화될까? 안정화되겠죠. 조정한다며. 자 그래서 이는 화랑도가 여러 신분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도 그 집단 자체가 하나의 목적과 가치를 공유해서 구성원들 간의 결속이 긴밀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결국에 이건 신분제도를 깨는데 기여한 게 아니라 신분제도의 어떤 불안한 부분을 이제 보수하는 데 사용이 되었다. 혹은 유지하는 데 사용이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자 그러니 선지에서 어떤 부분? 여기 해체 X인 거죠. 그럼 답안 몇 번? 아까 이미 했지만 답안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됐죠?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는 게 바로 끊어 읽기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는 우리 한번 끊어 읽기 하지 않고 한꺼번에 볼게요. 자 여기서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민간경력자 채용 2018년도 문제고요. 자 요거 알 수 있는 부합이나 일치가 아니라 알 수 있는 인이 추론인데 근데 긍정발문, 부정발문? 긍정발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는 알 수 있고 뭘 알 수 있을까요? 참임을 알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참임을 추론할 수 있다. 여러분 참임이 확정된다가 아니라 지문에 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 이것을 참이라고 보는 타당한 추론이 가능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나머지는 그런 게 하나가 있는 거고 나머지는 두 가지 중 하나일 거예요. 거짓말이다가 보장이 되거나 아니면 참임을 추론할 수 없다. 즉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거짓말이다! 이거랑 그리고 참임을 알 수 없다. 이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런 것들은 소거해야죠. 자 그러면 지문으로 갑니다. 공동의 번영과 조화를 뜻하는 공화에서 비롯된 공화국이라는 용어. 그럼 여러분 여기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공화국이라는 이 용어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 다음에 국가라는 정치 공동체의 전체를 위해 때로는 개인의 양보가 필요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공공성 개념과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펜터치한 거 보면 공화 그리고 거기서 비롯된 공화국이라는 이름은 사회적 공공성 개념과 연결된 그래서 공화랑 사회적 공공성만 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회적 공공성의 동그라미는 좀 더 읽고 부여했어요. 일단 처음에는 공화의 밑줄, 사회적 공공성의 밑줄. 자 그 다음 여기서 이미 1919년 임시정부가 출범하면서 민주공화국이라는 표현이 등장했고 헌법 제1조에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분단 이후 북한도 공화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한국에서 이 용어의 사용이 기피되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사용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이걸 기피하였다. 근데 이거에다가 여러분들이 배경지식으로 아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안 돼. 이유는 이 글 안에서 찾아야 돼. 냉전체제 고착화로 인해 반공이 국시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아 반공사상. 그러니까 북한의 공산주의로 공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구나. 자 그 다음 공화국보다는 오히려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가 훨씬 더 널리 사용되었다. 뭐 때문에? 북한이 쓰니까.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가 훨씬 더 널리 사용이 되었는데 이때에도 민주주의보다는 자유가 강조되었다. 민주주의보다는 자유. 여러분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니라라고 왜곡해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런데.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접속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에서는 화재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해도 돼요? 여기서 끊어있기 해도 돼요. 그런데 오늘은 여기서 두 개의 문제를 풀면서 한 번은 끊어 읽기를 해보고 한 번은 쭉 읽기를 해보기로 했으니까 쭉 읽을게요. 그런데 해방 이후 한국사회에 널리 유포된 자유의 개념은 대체로 서구 고전적 자유주의의 전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통 어떤 전통? 이 그 저 지시어는 앞에서 찾아와야죠. 이 전통은 서구의 고전적 자유주의 전통이에요. 이 전통에서 보자면 자유란 국가의 강제에 대립을 하고요. 자신의 사유재산권을 자기 마음대로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같은 자유의 개념이 뭡니까? 내 재산의 마음대로의 사용 이라는 자유 개념에 기초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사회공공성이 어떻게 될까요? 낮아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는 반드시 체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개인의 자유지향과 그리고 사회적 공공성은 반비례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자유민주주의가 1960년대 이후 급속히 팽배하기 시작한 개인주의와 결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사회적 공공성은 더욱 후퇴합니다. 그러면 개인주의도 사회적인 공공성과 어때요? 이 부분도 비례가 아니라 반비례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시기 군사정권이 내세웠던 잘 살아보세요. 라는 표현은 우리 공동체 전체가 다 함께 잘 사는 것이라기보다는 나 우리 가족만 잘 살아보자. 라는 의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고전적인 자유주의의 자유가 개인주의와 결합을 하면서 그러면서 개인적인 욕망의 합리화가 부추겨졌다. 그래서 뭐가 약화됐다? 사회적인 공공성 개념이 훼손이 되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중심화재로 돌아가 볼까요? 중심화재는 두 가지예요. 사회 공공성, 그 다음에 자유입니다. 이들의 관계는 반비례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의 자유는 개인주의적이니까. 그러니 사회 공공의 이익은 후퇴한다. 라는 내용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선지로 가볼게요. 선지. 자 1번 한국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는 공화국의 이념을 충실하게 수용했다? 아니죠. 공화국은 사회 공공성이잖아요. 그러면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은 민주주의보다 자유를 강조한다고 했어요. 그럼 이거랑 공화국이 원하는 공공성은 충실하게 수용이 되어 부딪혀요. 부딪히지. 그러니까 1번은 틀렸어요. 거짓 선지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임시정부에서 민주공화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자유주의 전통에 따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민주공화국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이게 자유주의 전통에 따른 거예요? 아니면 공화라는 개념에 의한 것이에요. 공화라는 개념, 사회 공공성 개념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땡. 그래서 자유주의 전통과는 상충하는 이름이죠. 그래서 나중에 자유민주주의로 바꾸잖아. 그 다음 고전적인 자유주의에서 비롯된 자유의 개념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그러면 사회 공공성은 약화되죠. 맞죠? 딩동댕. 이건 확실히 봤죠? 반비례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이게 내용일치든 일반 추론이든 우리가 중심화재 두 개가 부딪힌다라는 것만 알면 바로 답이 나오는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답안은 3번입니다. 자 그러면 4번 볼게요. 반공이 국시가 된 이후, 자 그래서 국가공동체에 대한 충성을 강조한 결과, 공공성에 대해서 관심이 증대됩니까? 이 글에는 그렇게 나와있지 않아요. 반공이 국시가 된 이후에 그래서 공화라는 말을 쓰지 않았고, 공화국.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썼죠. 왜? 북한이 공화를 강조하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 X에다가 반공이 국시가 된 후에 이거 땡. 그리고 공공성에 대한 관심 증대도 땡. 이 글의 내용과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도 거짓 선지. 그 다음 5번. 1960년대 이후 개인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결합은 여기서 찾을 수 있어요. 이 글에. 이 글에 나왔어. 근데 그게 공동체 전체가 변형했을까요? 내 가족, 나만. 내 가족과 나만 강조됐을까요? 내 가족과 나만 강조되고 공공성은 후퇴하죠. 자 그래서 여기서 번영 땡. 그래서 전체 번영이 아니라 딱 나나 우리. 아주 좁은 폭의 아주 개인적인 욕구만 증진되었다. 자 그래서 지금 다 거짓 선지 깔끔하게 나오고 답안은 3번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빨리빨리 풀어야 되죠. 많은 문제를. 그러면 3번이라는 이렇게 또렷한 정답이 있는데 4번, 5번을 부정하기 위해서 생각을 더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피셋에선, 실전에선 정답이 이렇게 중심화재 기준으로 너무나 또렷이 나오면 끝내는 거예요. 3번에서 끝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2장의 내용 2의 부분에 대해서 중심화재 찾기를 좀 봤어요. 그래서 중심화재를 찾으면 실제 중심화재를 찾아라 문제가 아니어도 그래도 정답, 참과 거짓을 아주 쉽게 빠르게 걸을 수 있다. 라는 것이 오늘 수업의 주제였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지시어와 접속어를 활용해서 답안에 빠르게 도달하는 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의 주제입니다. 수업의 주제입니다. 아멘